오늘은 보증스의 소극장품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두근두근 거리는군요 오늘은 제 미팅입니다.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자리라고 말씀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. 리핑크입니다. 민망하다. 대신 불러요. 제가 찍겠습니다. 쇼연이가 이 광고 참 대단한 거였습니다. 이 광고는 좋은데 즐거운다. 이 광고는 보니까 좋죠? 네. 다 와주세요. 아이씨 고행이 안 돼?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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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친구가 퇴출이 된 게 다 저 때문이었대요. 제 가장 신한 친구의 꿈이 품어졌어요. 학생들한테 그러기 잘affen. 아이씨. 아이씨 와. 아이씨 아이씨,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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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제가 느끼는 절반을 대표님도 꼭 한 번쯤에 느끼셨습니다. 아 왜 우리 수영이 메이크업 해주셨던 것 같은데? 출장 왔다가 잠깐 드렸습니다. 참고해. 얼른 보도가 가야 돼요. 야. 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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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있는 거야. 야. 강도진. 한 수영. 槐. 찰랑찰랑 찰랑되네 잔에 담긴 위스키처럼 한수연 한수연 한수연